자 3대3 가볼게요 먼저 저는 토스가 나왔구요 같은편 12시 저그 그리고 5시 테라니꺼 같은데? 테라니꺼 같지 않아요? 저프텍? 아 애플토네 네 토플토 원저그 이렇게 나왔네요 먼저 이번에는 전략을 사용할겁니다 어떤 전략을 쓸거냐면요 음...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글쎄요 어떤 전략을 쓸지 고민되네 이게 뭐라고 아유 고민되지? 리버 쓸게요 몰래 리버 쓸게요 몰래 리버 어 몰래 리버 한번 해보자 근데 통할라나 이게? 상대방 진영쪽 에다가 건물 몰래 지어가지고 몰래 리버 쓸 생각이거든요 지금? 근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빌드는 꼴리인데로 가게요 먼저 원게이트 원가스 가주면서 아 여기 안되려나? 여기다 몰래 딱 짓고 싶은데 가능할까? 아니면 요 아래쪽에도 한번 지어볼까요? 일단 한번 시도해봅니다 시도해서 남을건 없잖아요 시도 한번 해볼게요 어 프러브 움직인다 움직이지마 나랑 만나지 말자 나랑 만나지 말자 자 가스를 파줍니다 여기다가 구석에다가 노우틱스를 지을거에요 그래서 리버를 걸어가지고 견제를 가는거죠 코드 하나 짓습니다 아홉시가 테란 저거 캐논 지을라고 저기다 저거 지은거 아니에요 네 여기다 로보틱스 딱 지어가지고 여기 아니면 여기다 왠지 모르게 여기다 지으면은 리버가 여기 낄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뭔가 느낌이 왜 그러지 느낌이 안좋아요 낄수도 있으니까 좀 다른을 같이 가야되겠네 오우 칠런 나왔어 칠런 나왔어 개보석 개보석 아 근데 이 전략이 통할까 저도 처음 해보는 전략이어가지고 이거는 여기다 지을게 여기다가 제발 걸리면 안돼요 진짜 걸리면 완전 망해버리는 어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제발 안걸렸으면 좋겠다 제발 걸리지말자 걸리지말자 아 이거 진짜 안걸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발 걸리면 안되는데 왜 걱정되냐 왜케 아 아 따갑잖아 근데 이제 그 로보틱스가 완성이 되면은 로보틱스 서포터 그 건물은 본진에다 지을게요 굳이 저기다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 건물은 그니까 요거 로보틱스 페실리티 예 예 그 아녜 로보틱스 서포터 베이 어 맞아 여기다 짓습니다 소금을 저기다 짓고 물편도 좀 어이가 없겠다 이 사람도 어이가 없겠지 당하면은 한개 더 지을까 아니면 여기다 캐논 지어가지고 혹시 걸리면 걸릴수도 있으니까 캐논 지워놓을까요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네 캐논까지 지으면은 돈이 너무 많이 늘어 내 본진을 지켜야지 아 근데 지금 아홉시가 메카닉이여가지고 무서운데 투탱크들아 뭘거 같은데 입고맞고 있잖아요 저거 분명히 메카닉이란 말이에요 딱 사이즈 보면은 사이즈 보니까 딱 메카닉이야 여기다 로보틱스 하나 진짜 여기서도 이제 리버 꼽아가지고 견제를 해야될거 같아요 우리편 잘 하고있나? 방어 잘하고있네 다섯시 네 게이트 참 이쁘게 지었네요 자 리버갑니다 스캘럽 채우고 올라갑니다 지금 4분대거든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좋았어 이거 올킬 올킬 나올거 같아요 느낌이 올킬이다 올킬 아 탱크 나왔다 자자자자자자자 봤나요? 못봤죠? 올킬 아 아 리버이 멍청한 리버 쿠산 리버 아니야 이런 됐어 됐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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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았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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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붙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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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더 한번만 더 오하아 아 아깝다 봤어요 봤어요 아 이런 야 기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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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겅엉겅 기어가 야 실드 배터리지 진짜 안되겠어 아 제발 한번만 더 아 아깝다 아 그래도 히 어느정도 좋죠 네 프로봄 어느정도 잡았잖아요 이득 봤어 다 취소해 나가자 나갈 수 있니 근데? 캐노때면 죽을거 같은데 안죽겠지? 어 생활이 안다요 좋습니다 통하긴 했네 그래도 네 안통한건 아니잖아요 통했잖아요 이제부터 리버 계속 간다 긴장들 하세요 상대방분들 리버 견제 계속 땡길거예요 간혹이 프로토스분이 질러 많이 뽑아주시면서 뭐 하고는 계시는데 움직임이 없네요 여기다 멀티나 해야되겠다 어 아 멀티하면 안되겠다 어우 저기 오버리도 한마리 이거 둥둥 떠있네 그러고보니까 일곱씨 저그잖아요 아 저 저그 어떡하지? 저그 엄청 짰을텐데 아마 이렇게 째면은 다 먹거든요 원 리버로 한번 견제 한번 가볼게요 아홉씨죠 메카닉이어서 병력이 많이 없을거란 말이에요 네 리버 대비는 되있나? 안 되있죠 네 안녕 삼커맨드를 가셨는데 이분이 바로 일곱씨쪽으로 갑니다 저그...한테 견제를 무조건 넣어줘야되요 어 안녕 찔러! 아 왜 공격을 못해 아 이런 여기다 내릴걸 아 잘못 내렸네 아잇 멍청한 리버드라 정신 못차릴래 진짜 다시 올라가자 이.. 이곳으로 올라가자 저그 링 뭐야 황러쉬 아니지? 그러지마 안 까볼게 이번 3 리버다 한번 막아보세요 3 리버는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탱크 머리 위에다 내릴거거든요 거기다 시전본드 주면 감사히 잘 받을게요 거져라! 그렇지 나이스 커맨드 날리겠네요 리버 세 마리로 날려 날려 날릴 수 있어 충분히 날려 그렇지 나이스 샷 그리고 일곱쪽으로 바로 달립니다 네 일곱쪽으로 가서 이번에는 여기다 내립니다 일꾼 잡아 허어어 개많어 와 잘못했어요 빨리 빼세요 빨리 빼세요 그렇지 잘 터지고요 아유 고마워라 선물 선물해 주시네 이분들은 선물 잘 받을게요 고맙습니다 리버 리버 또 타고 있거든요 죄송한데 여기다 또 내릴 거예요 반가워요 패오세요 오로지 리버만 간다 뭐야 히드라 나왔어? 아 안돼 아파요 여기로 도망갈 거예요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그냥 터뜨려야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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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 도망갔어 한시 쪽에 한 번 더 견제 가줘야되는데 어어 9시 미탈 좋은데 오케이 12시 아 저거 털렸네 저 리버만 갈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리버만 계속 가주는 거죠 아 왼쪽 왼쪽 아 왼쪽인데 이거는 아 이거 왼쪽이었는데 왜 왼쪽이 더 많이 붙어있죠? 이상하네 한 번 뺐나? 아 이런 아 왼쪽인데 아 아까워라 아직 여기 서틀 한 발 더 있었죠? 네 여기 딱 내리면 될 것 같은데 대비되어 있겠지? 이쪽으로 올라가서 운전해주면서 왼쪽으로 쭉 가서 내려주고 쏴주고 한 번 더 쏴주고 킬수 몇 킬했죠? 51킬이었죠 방금 한 53킬 했네요 반국도 두 마리 정도 잡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셔틀 한 타이밍 나오면은 예 더지어 더지어 다운도 많아서 더지어 리버만 갈 거예요 리버만 딴 거 안해요 오로지 리버만 로보틱스 더 지을게요 미네랄이 많이 부족한데 아무래도 로보틱스도 많이 짓는 것도 영향이 어느 정도 있고 셔틀을 많이 뽑아서 스캘럽도 채워야되잖아요 미네랄이 소모를 많이 하죠 공중에 방업도 해줘야되겠다 방업도 해줘야되겠다 다 탔나요? 안탄거 있어 혹시 안탄거 없죠? 자 뭐 7시는 방금 또 일꾼을 굉장히 많이 잡혔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죠 어 와 이분 병력 많네 뭐야 아 뭐 왔구나 자 이거는 딱 이제 주황색 쪽으로 한번 떨궈주면 될 것 같아요 캐리어를 뽑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캐리어를 뽑고있나요 지금 장난하시나요 지금 캐리어가 아니구나 웹개발이었나봐요 네 나갔구요 몇시.. 아 이분이 안나가셨네 다른 분이 나가셨구나 몇시가 나왔어.. 아 보라누린 입이 나갔네요 캐리어네 캐리어 캐리어 아닌줄 알았네 그니까 캐리어인줄 알았는데 커세어폭길래 저는 웹.. 웹개발하는줄 알았어요 캐리어였네 다 보세요 철틀 다 버려요 그냥 철틀 필요없어요 여기에다 없어서 없애드릴게요 그리고 걸어서 리버를 가.. 가겠습니다 이제는 셔틀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셔틀은 이제 다 버릴거야 아 나갔네요 한시분도 나가셨구요 7시분만 남았죠? 그냥 밀면 끝날거 같은데 어떤건분이 안미네 이제 미네 이제 와 근데 한시쪽에 그 몰래 리버 여기다 한거 괜찮네 나쁘지 않네요 아버지분도 나와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